앞으로는 도내 12개의 전 도서를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다음 달부터 전격 도입합니다. 이에 따라 기존 섬 거주자에 한해 제공되던 운임 할인 혜택이 모든 방문객으로 확대됩니다. 도는 연평균 15만 8천여 명의 관광객이 반값 운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